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8일 아침 입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이런저런 왜 종목들을 그 증권사에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좀 보다가 오늘 오전에 제가 관심가는 종목 몇 개만 좀 볼게요 예 일단 삼성전기가 있네요 mlcc 가격 이랑 출하량의 상승 사이클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mlcc 중요한 거야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구요 업황 계산에도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 일단 저평가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냐면 mlcc 수급 불균형 심화로 춘절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 높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 중국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면 춘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춘절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중국 아시죠 춘절 전후에 예전에는 보름씩 놀았던 거 요즘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나 뭐 중국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춘절 이전보다는 춘절 이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 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춘절 사이클이랑 같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면은 제일기획 그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제일기획이 이제 지금 앞에서 뭐 되게 좋았다 이거보다는 제일기획의 이제 주 고객사인 삼성 갤럭시 이쪽에서 작년에 많이 이제 생산을 하거나 광고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일기획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삼성에서 그 갤럭시를 작년이 아니라 오래 힘을 실을 것 같다 그러면은 힘을 안 실었는데도 좋았는데 힘을 실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기획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이때 637억 원이었고요 글로벌 커버에 따른 필연적인 지역별 차별화가 된다 뭐 지역별 차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광고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광고 그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맞춘 그 커스터마이즈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삼성에서는 써야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JYP 엔터가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번 레포트를 봤는데 그 니주 일본의 일본 멤버들로 데뷔한 한국식 걸그룹인데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패했는데 원더홀스 가지고는 결국은 한국식으로 일본에 침투를 하는 거 드디어 박진영 씨가 꿈을 이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니주에 대한 관심이 한일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적이랑 같이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그룹들이 있는지 잠재력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지금 4분기 턴어라운드 됐다고 하는데 지금 면세점과 백화점 실적 모두 이제 좋아지는 것 면세점의 리스크가 줄었고요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백신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움직이면은 극복을 할 거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9만 5천원까지로 상향해가지고 보는 이제 레포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오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아니라 다음 내일이나 모레라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